자 오늘 차량은 그랜저 IG 가솔린 3.3 가솔린 차량이고요 8단 미션입니다. 이 차량 오늘 고객님은 2018년도에 저희 피니쉬 모터 처음 만나셔서 스파렉스 09년식에 장착하셔서 13년식에 장착하셔서 지금껏 잘 타고 계신다고 하고 이 차량 그랜저 IG는 출고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1400km 정도 밖에 안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운행을 해보시다가 오늘은 탄피로만 작업을 해가지고 먼저 느껴보시고 싶다 하셔가지고 탄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할료 후에 고객님은 뭐 어차피 저희 제품을 써보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차량 운행하시면서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하시는 부분이고 그때 장착한 후에 바로 그냥 효과만 보신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효과가 있으시다고 좋아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순차 가져오셔서 이렇게 작업하려고 합니다. 모든 탄피로만 작업을 일단 하셔서 효과 보시면 또 이제 나머지 라파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2, 고스트 냉각수 첨가제 이런 제품들은 고스트 백 이런 제품들은 택배로 하나씩 하시면서 느껴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은 탄피만 작업 완료하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후기로 전화로 차량 변화값은 또 전화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정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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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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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